엠카 아웃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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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카 아웃입니다 예에에에에에 엠카 아웃 안녕하세요 존스리어 오늘 완전 예쁜 옷이 일단 오늘 의상은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의상은 인도의 느낌이에요 아까 대표님 물이 대기실 들어오고 갑자기 너네 오늘 잘하면 치킨 2박스 보내줄 건데 근데 항상 완전 잘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살짝 좀 열정 있게 할 건데요 왜냐면 치킨이 있으니까 사랑하겠다 치킨 여기는 잠깐만 우리 엔비에요 엔비식은 머릿속에 아이온니토리 아이온니토리 안녕하세요 엔비와 가비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인기가이 보다 떨려? 아 릴렉스했어? 아 네 네 아무것도 잘했어 잘할 것 같아 오늘 네 네 자신있어? 네 오케이 파이팅 합시다 블랙스원 파이팅 파이팅 블랙스원 파이팅 아 네 장인장님도 왔어요 장인장님도 왔어요 파이팅 아 네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블랙스원 파이팅입니다 지금 응용 저 이제 다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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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디크톱 챌린지 데이크 투하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거 상디가 저 예스 맘에 띠 요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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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맘에 띠 예스 맘에 띠 예스 맘에 띠 가비 어디일까요 아 거기 있네 안녕 가비 씨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어? 우리 퍼포먼스 보고 있어요 어 모니터 하고 있어? 네 어때? 모니터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잘했어? 예 지난번보다 오늘 더 잘했어요 근데 응 그렇지 화이팅 오케이 백성 짓샷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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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고? 네 그럼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야지 얼마나? 얼마나 10만원 와 저 안 된대요 그럼 돈은 베고 돈 없어요 약속 긴 끓이 어렵지 않지 안치 안치 언더 철저 중 카멘 데이 깐 세 타년 사이 날아도 쉽지 아 원아 셋 2, 2, 2, 1, 2, 3 5, 6, 7, I don't think so. 오케이. 칼마. 안녕 여러분. 오늘 또 쇼에 왔습니다. 그럼 그때 20분 넘어갈거야. 넘어갈까요 여러분. 따라와요. 따라와요. 오케이. 시리아씨 오늘 머리? 오늘쯤 머리 높게 그리고 약간 좀 스타일하게 했어요. 베이비 헤어? 베이비 헤어? 바다 가기. 인어 공주? 마자 아니면? 바다 가기. 바다 가기. 웨이브. 웨이브. 근데 인어 공주 생각하고 싶으면 괜찮을 것 같아. 유다. 뭐하고 계세요? 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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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메이크업? 네. 오늘 맘에 들어요? 해매? 해매. 헤어 메이크업 맘에 들어요? 수연 들어요. 좋아해요? 네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음. 좋아. 어떤 생각했어요? 아 네네네네. 좋아. 좋아요. 언니. 언니. 어떻게 말해요? 밑으로 붙여셨네? 언니. 어떻게 말해요? 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마음에 들어요? 헤어. 마음에 들어요? 헤어.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아주 좋아요. 디테일. 디테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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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네. 와우. 뭐 하시는입니까? zoom in. zoom out. 네네네네. 움직지 마세요. 포크스 때문에. 네네네.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오우. 눈이 예뻐. 눈이 너무 예뻐. 눈이 너무 예뻐. 뭐야? 샤이닛 선배님들의 노래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안녕. 눈이 너무 예뻐. 저 알았어요. 하. 하. 안녕하세요. 앤비. 안녕하세요. 네에스트원 앤비입니다. 네. 오케이. 우리 지금 뭐예요? 지금. 응. 뮤직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늘. 새로운 의상. 한 번에. 어때요? 맘에 들어? 오. 너무 좋아요. 좋아?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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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나 나한테 뭐 주고 싶어? 그 미미나 안태 주고 싶어? 안태 주고 싶어 보고 싶어 주고 싶어? 와우 착하네 스멜잇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축소 갈 수 있어요 이제 어? 저 이거 TMI 인데요 오늘 그 음악 중심에서 렌즈 여기 그레이 썼고 여기 브라운 썼어요 다르죠? 잘 볼 수 있나요? 하하 이 가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쑥쑥하는 가빈 가빈이 아무튼 아무튼 가빈이 가빈이 여기가 우리 앤비랑 가빈이 찍어준 사진들입니다 다 잘 나오네요 오케오케 베리나이스 좋아 가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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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쇼잼 다시 왔어요 쇼잼 샤챔 샤챔 오늘 메이크업은 의상이랑 맞췄어요 멋있어요 파란색 데님 색깔 좋아요 아아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 기분 어때요? 대답은 런웨이 런웨이 음 패션위크 예예예예예 아주 좋아요 자 자 쇼잼잼 오예아 쇼잼 쇼잼잼 쇼잼 너무 이쁜데요? 쇼잼 런웨이 오예 까르마 어머 뭐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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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머님들도 따라하기 쉽겠다 하하하 중분이 기더러웠을텐데 이건 뭐에요?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아니요 승분이 기더러웠을텐데 컷도 괜찮지? 동원해야지 동원해야지 잘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아 예 나올래요? 아하하하 춤추하네 우리 오늘 어디죠? 우리 오늘 더 쇼에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더 쇼 블랙스완. 예예예. 오늘 드디어 우리 팬들 좋아하는 의상 입었네요. 이게 없는데요? 머리. 표정. 띠거리. 티셔츠. 하나만 있었잖아요. 가비는 하나만 있었어요. 가비. 머리. 저는 파리 촬영. 자기 입으로 남은 말이에요. 표정. 귀걸이. 잠시만요. 정확하게. I see you. I see you four times. 머리. Sriyana Grande. Sriyana Srande. 표정. 귀걸이. 귀걸이. 귀. 셰비. 칼막 그리고 후디 응 그리고 여기 스커트가 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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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섹시해 이름? 아 이름 앤비에요 앤디입니다 아 이름은 앤비입니다 그러면 베리 어떻게 되십니까? 칼막 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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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찍고 싶었어요 침아 보세요 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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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근데 지금 Marvel 맑밤의 마지막 방송 그 방송이에요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도 여기 카라마 가서 잘 응원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막방했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다시 오고 싶었지만 근데 아쉬워요. 근데 다시 돌아올게요. 네, 맞아요. 꽃. 그동안 무대에서 실던 동안 너무 재밌어서요. 오건 한 장의 춤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오걗, 합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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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genes whole disc, 과연, 과연? 과연? 이야! 하나도 안 잡힌 에이!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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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미나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로! 네? 루미나들이! 어 맞아요! 루미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루미나분들! 여기까지 함께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막방이 되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볼 거니까 너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멋있는 무대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루미나! 올해 우리 프로모션 많이 프로모션은 아까 액티비티 많이 있으니까 2023 Black Sun Year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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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 잘 못했어요! 지금 한국어 많이 연습할 거예요! 루미나!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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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룰미나 여러분들! 파티입니다! 우리 오늘 음중에서 마지막 방송했는데요 마지막 무대 끝나고 대기실 올라왔을때 갑자기 눈물이 막 그냥 계속 내려 내려왔어요! 계속 블랙스완의 리더로서 데뷔? 컴백했는데요 그동안 그냥 그 리더라는 단어 그 무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세 그 무게 그리고 마지막 방송이 방송이었으니까 그냥 너무 슬펐어요! 그냥 멀었어요! 그래도 진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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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루미나 여러분들 우리를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요! 엄청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진짜 너무 감사해요! 기다려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도 블랙스완을 잘 이끌리는 리더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랙스완 파투 였습니다! 카마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스완입니다! 지금 카르마 프로모션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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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마 프로모션 저 너무 처음이 있어요! 처음이 있었어요! 처음이요! 아 그리고... 아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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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카라마가 프롬션에...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예, I had to wake up really, really early, 그래서, at least the past, the last two shows were really early, like 3 a.m., 5 a.m., 4 a.m. so that was hard, and I'm so tired. I'm so tired. But, I'm really excited to move forward and do more things. So, with that being said, Be ready, Lumina. Lumina. Be ready. I love you. I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eally. Thank you. Bye. Bye. So, I don't know what to say, because there are so many feelings. Like, it was such a big experience. Like, so, like, I prepare myself to go to stage and do everything right, but on the stage is a totally different feeling. like, that sometimes your mind goes outside and... But I'm happy. I'm really happy that we came with this album. Black Song is really increasing now, and I'm happy to be part of this. Really. Like, I can promise to you guys that in the future, I'll be more prepared, sure. Because I already got a lot of experience in this comeback. Debut for me and comeback for the group. But, yeah, sure. A lot of experience and always improving. And, happy with things that I did right. And, happy with the things that I learned. So, and like, I'm so happy to be with the members, like, Fatou Oni, Envy Oni, Shia. Like, we are like a family, you know? Like... And also, Luminas. Oh my god, like, Luminas. We will not be here if you guys were there for us.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And, 2020 training is Black Song here. Love you so much. Hello, everyone. Hello, Luminas. I'm Black Song, Shia. I'm Luminas. Today's my show. It was fun. It was so fun. I haven't had a lot of these days. 그동안 우리랑 같이 있어줘서 루미나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위해 해줘서 우리를 서포트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루미나분들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아마 못 올걸? 멤버들이랑 회사 스태프분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너무 좋은 시간 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제 꿈꿨던 거 다 약간 지금 리얼화되는 것 같아요. I just don't feel still it's so unreal that from my 20 days to right now that if you stay still I did a lot of mistakes that I wouldn't wanted to make. I feel slightly regret. 지금 조금 후회하게 돼서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너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if I go please look forward to us in the future too because we are going to I promise to practice a lot I'll try my best I'll do my best and I'll try to be a better myself every single time when we come and I will try my best to be a really really a good performer who can make good music and all I'm still liking in a lot of points but thank you so much for overseeing good things and because of you guys I feel really really comfort and my confidence back just 너무 많아요 할 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의 다 울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It's an amazing like There was a time that I used to dream of and now is a time that is changing to real It's just amazing It's amazing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여러가지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루미나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세계에 가고 세계로 약간 Top 1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너무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루미나분들 I love you guy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앞에 있어줘서 앞으로도 같이 있어줘서요 같이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생 많아서요 안녕 가요